출산율 0.68, 0.6대 그것도 있었습니다. 인구소멸 아 인구소멸이 지금 핫하지 어딜 가나 부동산 반토막 난다 인구 반토막 살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지 막 이러면서 다 이야기 하잖아요 빈집 막 넘쳐난다 큰이 났다 어떡하면 좋냐 어떻게 인구들 줄어들 어떻게 되죠? 우리 대전은 살아야 되는데 그 말 하지마 너는 결혼해서 애 좀 낳으세요 애는 안 나면서 계속 인구소멸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대 사회가 이래서 부조리하다 앞으로 좋아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나 어디 지식산업센터 텅 빈 데 가서 상가 빈 데 가서 인터뷰하고 이대 망한 건 10년 전부터인데 이대 가고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러면서 부동산이 꼬라받고 있습니다 이대가 망한 거는 홍대 쪽으로 상권이 완전 이동하고 또 이대 한가운데에 그 뭐야 카페테리아가 엄청 좋은 게 만들어졌잖아 이대 안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대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대 옛날에 장사했잖아요 이대에서 커피집 했잖아 이대 안에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알지 다 거기에 빨간 의자 있고 거기에 앉아서 도닥도닥 하고 그러면서 안 오더라고 거기서 라테 마시면서 안 나오더라고 왜 멀리까지 나와? 일본 축구까지 나올 이유가 없죠 훈데링 맛있는데 그러니까 사자머리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SPC에 손을 들고 그쪽으로 가맹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수요가 없다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돈이 없어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어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거기 채워줄 전세입자가 없으면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채워줄 전세입자는 없는데 그 채워줄 전세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집을 안 사겠죠 공급이 안 되겠죠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자 공급이 아까도 말했잖아 공급이 일어나려면 공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돼야 돼 그게 BEP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집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안 했는데 얘는 언제 공급하겠냐 그러면 충분히 가격이 올라갖고 내가 집고 2분이 남을 정도 가격이 돼야지 공급을 하겠죠 근데 거기는 계속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슬럼으로 남고 없어지겠죠 그게 서울 한가운데일까요?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인구가 없어질까요? 어둠이 오면 어디로 모이나요? 밝은 곳으로요 그렇죠 호수에서 물이 빠지면 한가운데부터 빠지나요? 가생이부터요 그렇죠 가생이부터 빠지죠 그래서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그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성장이 더 이상 없고 멈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국은행 보고서 보면 그 보고서에 그 인구소멸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성장이라는 게 2050년대 초반까지 그 보고서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확률이 95%라고 나와 있어요 2040년 중반까지였나? 2040년 중반이나 2050년까지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205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돈은 자꾸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이잖아요 아직도 20년 25년 남은 거죠 그쵸? 그쵸? 어떤 사람은 거기 뭐 어차피 길게 보면 다 죽을 거니까 장기 전망이 무슨 필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하지 않은데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돈이 늘어날 거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지 뭐 통일을 하든 뭐 사람들 자꾸 끌어모으든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되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막 안 좋잖아 안 좋아하잖아 특히 이제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되게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안 섞이려고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옛날부터 막 뭐 쿠킹만 읽으면 말타고 와가지고 목 빼고 막 사람 잡아가고 이러니까 몽고에서 오고 거란에서 오고 여진에서 오고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해 되게 싫어해 그렇지?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영국 남자가 길 물어볼 때 하고 그렇지 우간다 남자가 이렇게 길 물어볼 때 하고 약간 사람들 반응이 좀 다른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심한 거 같아 우리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게 있는 거 같아 어쨌든 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고 호네 호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뀔 이유는 없으니까 프랑스에서는 반 이상이 호네 자녀라며 우리는 그건 안 될 거고 그래서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방법을 찾겠지 뭐 힘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40년 중반까지는 성장이 계속 될 거니까 돈의 액수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출산율 이야기하고 합계 출산율을 자꾸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이 합계 출산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과연 인구가 언제부터 뭐 그래서 한 20년 아까 말한 25년 뒤에 인구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구 추계라는 걸로 나오잖아 50년 추계 한단 말이에요 50년 추계면 2070년까지 추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나리오가 몇 개더라? 막 되게 많아 열댓 개대 그 시나리오대로 그거 다 찾아봤지 그냥 막 하면 안 되지 다 찾아보니까 매우 긍정적일 때는 한 천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며 부정적으로 보면 1500에서 2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거다 평균적으로 한 1500만 명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상정해 봤을 때 이 정도라는 거지 뭐 출산율 줄어들고 아무도 고민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절대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당장 피부에 이제 와 닿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떠드니까 이제 와 닿기 시작한 건데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효과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무도 고민 안 하고 학계에서나 이런데 아무도 고민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 뭐 3000만 명에서 3500만 명 정도 까지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도시가 훅 없어지고 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연 감소라는 거죠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인구가 축소되는 거고 인구가 감소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자연 감소도 있지만 이동에 의한 감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왜 몰라 이동에 의한 감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면 젊은 애들이 공부하면 다 어디로 와요? 도시로 도시로 오죠 근데 여기는 자연 감소에다가 이동에 의한 감소까지 있으니까 소멸이 엄청 빠른 거고 무슨 무슨 군 뭐 이런 데 그렇죠 없어지는 거고 인구 소멸이 빨리 오는 거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쪽으로 도심으로 오니까 도심에서는 출산율은 낮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느린 거야 이게 이동에 의한 감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데에 임장 가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초등학교를 가면 우리 애기 왔어 그러면서 사투리로 우리 아들 잘 살았나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가 주말에 와서 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다시 임장 끝나고 올라올 때 보면 엄마 아빠 안녕 그러면서 또 가면 언제 오노 이러면서 올라온단 말이야 무슨 박카스 선전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동에 의한 감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폭락할 거에요 자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 가격이 여기까지 오르면 공급이 되냐면 공급에도 마진이 남을 때까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할 거야 근데 계속 이동에 자연 감소에 이동에 의한 감소가 심해지면 거기는 이제 슬럼이 되는 거고 공급이 계속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본인 모이는 서울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사람들은 계속 늘어오는데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공급해도 마진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공급이 돼 그래서 또 안정되고 이렇게 주거니 바꿔주기 주거니 바꿔주기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지 여기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사이클이 지날수록 저기 아까 오토 땡땡땡 울산 오토 땡땡땡이랑 저기 창원 안에 땡땡땡이랑 그런 데 하지 말고 앞으로 카멘카스로 일단 베이스캠프 부터 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호흡을 길게 가야 돼요 2년 뒤에 뭐 내가 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 3천만 원 밖에 없지만 님을 따라하면 100억 부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10억 부자는 되겠지 이런 마음 버리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코인을 해 코인 잡코인을 해 그댈 수 있을지는 몰라 확률은 낮지만 혹시 알아 로또부터 확률은 낮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루틴 만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하는지 적어가지고 카페에 올리고 하니까 네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하면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동에 의한 감소가 있는데 이동에 의한 증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강남이 제일 출산율이 낮았는데 강남 인구는 왜 안 주냐고 그럼 강남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지 그거는 자연 감소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동에 의한 증가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왜 자연 감소만 얘기를 하고 이동에 대한 건 왜 왜 입을 다 부는 거죠 거기에 안 쓰여 있거든 보고서에는 딥하게 연구가 안 되겠냐고 왔잖아 일주일에 세 개씩 컨텐츠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언제 하나 너도 그러잖아 너는 일주일에 두 명씩 한 두 명씩 와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하고 이번 주에는 한 명밖에 안 됐네 그러면 좀 재미없어 보이도 잘라서 올려야 되니까 하잖아요 왔잖아요 컨텐츠 생산자라는 거지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없는 내용이라도 자극적인 내용을 하고 중간에 자기 광고 좀 넣고 샤라라라 샤라라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겨우 8분 3초 정도 채워야지 8분 돼야지 또 중간에 롤 광고를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깊하게 연구가 안 되는 거지 유튜버네 유튜버 그치 학자의 느낌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슈카 월드 같은 슈카 월드는 진짜 깊하게 연구해가지고 상승도 못한 거 이런 거 하잖아 그런 데는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울 것도 있잖아 들어보면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쵸 옛날에 땡땡 땡땡 뭐 그런 데도 되게 그랬는데 요즘엔 좀 아니더라고 점점 갈수록 유튜버가 되는 거 같아 뭐 그 3 뭐 PRO 이런 데 있었잖아 옛날엔 괜찮았는데 그치 점점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인삼진액 뭐 이런 것만 자꾸 나오는 거 서울의 인구가 주는 이유 이동의 감소 얘기했고 차연 감소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서울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이 너무 비싸서 떠나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잖아 밀려나서 그렇죠 서울의 집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 안 살고 경기도로 이동을 많이 해서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서울의 집값을 찾지 못하면 서울의 인구가 빨리 감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뭣도 모르는 이야기에요 자 서울에 들어올 사람이 100만 명인데 집이 100만 채에요 그러면 돈이 있는 만큼의 가격으로 딱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근데 서울에 들어올 사람이 100만 명인데 서울의 집이 120만 채에요 그러면 20채 20채는 밀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서울의 인구가 주는 이유는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을 떠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서울에는 입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늘지를 않아요 우리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인구를 카운팅하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때려주고 신축을 많이 때려줘야지 새로 정입 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빈집이 있습니까? 서울에 빈집은 0.0 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빈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에는 입주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경기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최근 2, 3년 동안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동네는 하남시 김포시 남양주시에요 아 그래요? 네 입주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평택일 줄 알았는데 평택도 많죠 빈 땅에 아파트를 많이 짓으니까 전입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전입 신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뭔가 다 떠나서 칩을 많이 때려줘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는 입주물량이 되게 많으니까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서울은 입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서울은 집을 안 때려 부셨는데 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집을 안 짓기 때문이고 그게 인구 분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3.5명이 살았어요 20년 30년 전에 한 가구가 3.5명 3.5명이 살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후랭이님이랑 엄마 부모님이랑 그다음에 동생이랑 넷이 살았어요 보통 이렇잖아 그렇지? 넷이 살았는데 후랭이님이 결혼을 하게 됐네 결혼을 하게 돼서 엄마 집 옆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서울에는 집을 앉아서 집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는 집을 못 구하니까 옆에 보니까 경기도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집이 엄청 많네 그럼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 인구는 1이 늘었네요 그렇죠? 서울은 인구가 1이 줄었네요 그렇죠?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네요 경기도는 5명에서 6명이 됐고요 그러면 서울이 살기 서울에 살기 힘들고 집값이 비싸서 이사 가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가구 분화가 되면서 똑같은 인구 천만 명을 유지하려면 3.5명일 때는 전체 3.5명일 때 집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명일 때 집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천만 명을 3.5로 나누면 아마 380만인가 될 거고 맞나? 그리고 이제 2.5명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몇 백만 채가 집이 늘어나야지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거야 가구가 분화가 되니까 넷이 살다가 둘이 사니까 인구를 유지하려면 집이 두 채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에 서울에 공급을 했냐 이거지 물리적으로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재개발은 할수록 세대수가 줄어요 왜냐? 다 가구라는 게 있죠 주인은 한 명인데 1층의 방세계 2층의 방세계 3층의 방세계 그래서 이제 총 9 가구가 살았는데 재개발하면 딱지가 하나밖에 안 나요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 수가 줄죠 재개발은 그렇고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다 한 명씩 다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구 수를 늘려야지 분당금이 줄어서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하면 가구 수가 늘고요 재개발은 하면 서울은 가구 수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집이 비싸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의 집이 너무 비싸고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고 수요가 없으면 빈집 생기고 다 빈집 생기고 다 경기 들어갔겠죠 근데 서울에는 빈집은 없고 서울의 집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그냥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집이 없어서 비싼 거죠 집이 10채 있다 하고 5채 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20명이면 가격이 언제가 더 비싸겠어요 그런 거죠 이게 시장이 걸리고 우리가 경제학 경제학도 아니지 중구나 학교 때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만 보려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어후 이후도 줄어들고 그래도 안 되고 뭐 금리는 여전히 높고 뭐 그런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힘들잖아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지쳐 힘들고 지쳐 회사 다니고 나인투직스 하고 나와가지고 주말에는 또 놀러다녀야 되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공부하고 그러면 뭐 40만원씩 내려가는데 6만5씩 끌어야 되고 100장씩 써야 되고 한다니까 안 가는 거고 그런 건 또 하던데요 가서 또 해요 열심히 댓글 100개씩 쓰고 그냥 일부고 그냥 50만원 100만원 내고 그냥 컨설팅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어 좀 망고처럼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거 왔었네 뭐 500주면 하나 찍어주나요? 약간 이런 느낌 모르겠고 그게 더 이익일 수도 빠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원리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이는 게 달라지겠죠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자꾸 바뀌니까 보면 원툴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또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원툴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은 바뀌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같았던 적이 없어요